아 요렇게 너무 요 색깔 너무 이쁘죠 라이트 티그라라고 하는데요 15,000원 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멋진 애들이 가득한 여기 풍경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조아다육에 또 나왔습니다 육종도간마리아 5만원 이요 육종도간마리아 5만원 요아이는 골든스톤 이라고 하는데요 골든스톤 15,000원 합니다 골든스톤 15,000원 콜로라 콜로라 라고 하는데요 요아이 만원 합니다 콜로라 만원이요 엘렉트라 엘렉트라 색감이 오묘하죠 엘렉트라 26,000원 요 엘렉트라 26,000원 요아이는 엘렉트라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요 조니워커 조니워커 25,000원 합니다 조니워커 25,000원 요 조아다육에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요 애는 테메테르라고 합니다 테메테르 7,000원 합니다 테메테르 7,000원 원종 애본이 25,000원 합니다 요아이는 원종 애본이 25,000원 합니다 만우시 만우시라고 하는데요 요아이는 5만원 요 5만원 요 요아이는 그러니까 좀 더 묵은아이 같으죠 만우시 5만원 요 요아이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요아이는 다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사랑 8만원 요 다사랑 8만원 멋지죠 요아이는 한산도 한산도 요아이도 8만원 합니다 한산도 8만원 요아이는 피가르 피가르 16,000원 하는데요 요아이는 굉장히 통통하고 이쁩니다 피가르 16,000원 요 차론 스톤 차론 스톤 2만원 요 차론 스톤 2만원 합니다 요아이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아이와 하여튼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죠 멕시코 야생마리아 4만원 요 4만원 요런 군생들도 요것도 멕시코 야생마리아 인데요 이렇게 이두 군생도 있고 삼두 짜리도 있고 이렇게 예쁜 것도 많이 있어요 요아이는 자연 군생이 아니라 적심한 군생 이라고 하네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군생은 5만원 합니다 5만원 아 요런거 너무 멋지네요 사두 군생인데 큰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이쁘겠어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5만원 요 아 요 당임금 요 색깔 좀 보세요 아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쁠수가 있어요 당임금 요아이 2만원 합니다 당임금 2만원 요 아 너무 이뻐요 당임금 2만원 요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멕시코 자이언트 요아이도 물이 들면 아주 분홍색으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자구가 달아 가지고도 이렇게 예쁜 애들도 있더라구요 자구가 많이 달리는 애들 같아요 요아이들은 16,000원 합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16,000원 여기 이렇게 적은 아이들은 10,000원 요 멕시코 자이언트 요아이는 10,000원 요 아모르 요아이는 아모른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모르 12,000원 합니다 아모르 12,000원 요아이는 홍왜보니 이건 수입해온 건데요 수입해온 자연군댕입니다 홍왜보니 콩왜보니 8만원 요 8만원 요것도 원종 환엽마리야 멋지죠 요아이도 수입해온 건데요 8만원 요 너무 이뻐요 8만원 네 요아이는 폴로리 티디 폴로리 티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쁘 등을 들었죠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아주 색감이 오묘 합니다 폴로리 티디 요아이 만원 합니다 폴로리 티디 만원 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은 것도 있어요 폴로리 티디 만원 네 요아이는 치와와 이두 짜리 인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치와와 이두 짜리 8,000원 합니다 치와와 8,000원 요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들고 있죠 요 일두 짜리 5,000원 합니다 일두 짜리 5,000원 요아이는 천대전송 금 천대전송 금 5,000원 합니다 천대전송 금 5,000원 요 아주 짱짱 합니다 아주 짱짱이 다져진 아이예요 천대전송 금 5,000원 요 네 요아이는 실버 에본이 실버 에본 인데요 이렇게 좀 같은 에본이라도 이렇게 무리에 안들고 좀 색깔이 너무 이쁘죠 실버 에본이 15,000원 합니다 15,000원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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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는 6,000원 이요 샬롯 6,000원 여기 샬롯도 이렇게 큰 아이들은 15,000원 합니다 15,000원 마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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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마디바 만원 마디바가 한창 핫해 가지고 막 물건이 없고 그랬었죠 요것도 아직 애기지만 요런 아이 사서 키우면 키우는 재미가 쏠쏠 하답니다 마디바 마디바 만원이요 요아이는 로즈팜 이라고 하는데요 로즈팜 요아이 4만원 합니다 4만원 요아이는 토파즈 5만원이요 5만원 아우 창돌이 너무 이쁜게 많죠 요 원종 에버니도 요아이 4만원인데요 요렇게 라인이 요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요아이는 페리가모 페리가모 7만원 합니다 페리가모 7만원 색감이 너무 이쁘죠 페리가모 7만원이요 요아이는 폰타나 폰타나라고 하는데요 폰타나 4만원 합니다 폰타나 4만원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요아이는 썬파워라고 하는데요 썬파워 3만원 합니다 썬파워 3만원 파이어스타 파이어스타 요아이는 2만6천원 합니다 파이어스타 2만6천원 요렇게 조화다육은 이렇게 창돌이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찍어도 매일 끝없이 나오는게 창 같아요 요아이는 퍼플 레본이 만원 합니다 퍼플 레본이 만원요 요아이는 마리아 마리아 4만원 합니다 요렇게 새끼도 하나 달았네요 마리아 4만원 요쪽 아이는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도 4만원 이렇게 자국 하나 다른 곳도 4만원 요아이도 4만원 합니다 요 레드콘 요아이도 참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구요 레드콘 요아이도 2만원 합니다 너무 이쁘죠 아가씨로 치면 얌전한 아가씨 같으죠 레드콘 2만원이요 요아이는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클론 요아이도 2만원 합니다 클론 2만원요 요런 프랭크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프랭크 10,000원 요거는 매직램프 금 매직램프 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요아이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2만원이요 2만원 요아이는 마디바 이건 마디바 좀 큰앤데요 2만6천원 합니다 2만6천원 아유 이렇게 맑은게 아주 깨끗하죠 2만6천원 요렇게 좀 큰아이는 요아이들은 4만원 합니다 요렇게 묵을수록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히는게 마디바죠 마디바 4만원이요 요거 미니염자 요렇게 색깔 이쁜거 보세요 요런 애들은 15,000원 합니다 미니염자 15,000원 그냥 이렇게 미니염자 말고 그냥 요렇게 생긴 그냥 일반 집에서 기르는 우리 염자 요런건 5,000원 합니다 5,000원 색감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염자금이라고 하는데요 7,000원 합니다 염자금 7,000원 마드리드금 요아이도 참 색감이 이쁜아이죠 마드리드금 마드리드금 15,000원이요 요렇게 목대가 실하게 돼 있어요 마드리드금 15,000원 네 요렇게 예쁘게 물든 다육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